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마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경여 마리기나 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화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흥미할 때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자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빌라로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오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네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체에서 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알게 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화해질 것이며 아멘 갑자기 앞절과 뒤절이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은의 왕 또 응답의 중요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파수꾼의 기도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과 또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이 바로 그 기도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고 2장 52절에 보면 육신적인 성장 그리고 기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성장 기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 가는 그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파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간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 오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라고 말씀하게 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듯이 너무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인분이었고 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해본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회계를 촉구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1절 말씀했는 대로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황으로 세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세자장 이름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이 통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회계를 진정한 회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회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회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창책이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창책이 3장 속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회계하라라고 외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엘리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4절, 5절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오늘 4절, 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전부 메워질 거다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를 채울 것이고 메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오늘 여기 성경고절에 보면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곱게 하겠다 털린 것들이 전부 다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과 불신앙으로 내버려지고 또 그 속에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오늘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벌이라 이 말이 뭐냐?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교회가 다른 것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을 설명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만 해야 되는 교회죠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전도가 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또 HRC 때 받은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후대가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몬트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 2, 3, 7과 5천 종족이 마음껏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오늘 이 해롯 성전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제1, 2, 3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1, 2, 3 성전을 다 멸망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성전을 지었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또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고 보금이 잃어버리면 제1, 2, 3 성전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리스도, 보금 이 언약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다 했잖아요 기도의 뜰도 없고 이방인은 뜰도 없고 또 아이들의 뜰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이루기 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길과 이 응답의 길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 중요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이죠 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2, 3, 7과 치유와 소미시죠 우리 후대입니다 2, 3, 7과 치유와 우리 후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일에 집중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메시지 더블 날씨에도 주셨지만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와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과 또 바스만과 안테나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금, 토, 일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 토, 일 시대 속에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많은 곳에 놀러 다니고 자기의 유익을 또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많이 가는 시대일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오는 이 금요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한 중요한 보금의 뜰이 있는 그런 시간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 보곤 3장 1절 6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주의 보금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 가운데 오늘도 그 속에 쓰임을 받으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세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시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단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절대 제자 붙여주시고 또 2, 3, 7 빛의 경제 가진 제자를 붙여주셔서 2, 3, 7과 5천 종족 또 랩런트를 전 세계 살릴 랩런트의 축복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서 제자를 남기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시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의 전도 목회, 현장 목회의 주익이 되게 하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지역, 지교의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로 랩런트의 발판으로 또 2, 3, 7살릴 빛의 경제의 응답을 가진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WRC와 HRC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개개인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훈련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진행되어질 모든 훈련 가운데서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육관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응답과 축복, 구원의 길 또 응답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중복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홉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으로 은행 아멘 아멘 아멘